엄정중립 공정관리가 존재 이유인 선거관리인의 모든 직원에게 엄정중립 공정관리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영혼이자 몸에 뵌 행동습관입니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으며 여의야나 무소속조차도 없는 오로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만이 있습니다. 이는 승관이 모든 직원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에 치러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외국됨 미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러 국가의 선거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 준비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한 결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중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로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른 유일한 국가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현재 여러 나라와 선거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등 세계의 선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떡원 참여 열기와 성숙한 시민여식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4.15 총선 유권자 행동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설치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가 끝난 지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정치인과 단체, 유튜브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소중한 참전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가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높이고자 선거일 투표 외에도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투표,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 표결 과정이 다소 어려워지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량도 가중되었지만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 과정마다 공정성 담보 장치를 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정당 추천 의원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였고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18만여 명의 참관인이 투표 표 전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또한 투표 표 관리는 선관위위원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 30만여 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큰데,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보조기나 선거인 또는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단편적인 면만을 보급하여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개표소의 바쁜 틈을 이용하여 투표 용기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제21대 국회의 개헌을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하고 설명드리고자 투표 시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투표 시연과 가감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되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적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 소송 과정의 제외 금표 등을 통해 모든 실체적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매 선거마다 제기되는 근거 없는 선거부정 음모론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더욱 투명하고 풍정하게 선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선거 절차를 경비하는 한편 제21대 국회가 개헌하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